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채워주심의 은혜 속에 좁은 길을 걷게 된 목사님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강릉 흥광장로계회 최우재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삶과 간증 나눕니다. 오늘은 강릉 지역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강릉 흥광장로계회 최우재 목사님, 네 삶의 만나에서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향 교회를 사랑하고 주문진을 강릉을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우재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릉에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16년째. 16년이요? 와 그러면 흥광장로계회 그 전에는 또 어디에 계셨어요? 포항 옆에 구룡포. 아 구룡포. 와 구룡포에 계시다가 이번에 흥광장로계회에서 16년째. 16년. 그럼 목사님께서는 원래 믿는 집안의 모태신앙이에요? 안 믿는 집안. 아 그럼 어떻게 또 교회를 다니셨어요? 언제부터? 주 1학기 때부터 다녔는데 내 친구가 늘 전도를 해요. 교회를 하고. 그런데 저는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절에 다녔기 때문에 늘 할머니 손에 붙들려서 절에 가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를 많이 괴롭혔죠. 괴롭혔다고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내가 그냥 두드러워 펴건지. 헛소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러면 아니 봐라 절에 가면 그 물상이 있지 않느냐? 교회 가면 뭐가 있냐? 어릴 때 보는 기준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친구들 많이 괴롭혔는데 결국 그 친구 따라 교회 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 교회 가서 충격받았어요. 왜요? 요나 설교를 하셨어. 시청각 설교를. 그런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죽었던 죽은 줄 알았던 요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큰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를 몰래 다니기 시작했죠. 어머. 교회 가면 반대가 얼마나 심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 불교 집안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말을 꺼내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교회 간다는 걸 아니까 나를 잡아서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 가두고 밥도 안 주고 이런 일이 많았지. 그렇죠. 그럼에도 계속 교회 틈만 나면 또 예배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 집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 가가지고 교회로 가고. 그런데 그 정도로 계속해서 교회 다니는 게 좀 즐거우셨어요? 제일 재밌을 때가 고등학교 때예요. 은혜도 받았지만 그때는 집이 교회가 저 끝에 있다면 중간에 집이고 학교가 고등학교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너무 좋은 것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정반대인데도. 숙제도 거기 가서 하고 잠도 거기서 잘 때가 많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 교회 종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종을 치는 그리고 교회에서 늘 있을 수 있는 사찰이 되고 싶었죠.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는 언제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동안에는 교회를 쭉 다니긴 했지만 그냥 다녔죠. 친구 따라 같이 어울리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부흥회 때에 나오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바깥에서 주차 요원을 냈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 꽉 차서. 그래서 강단 쪽으로 내가 문을 열었더니 강사 목사님이 오라 그래. 그래서 내가 혼자 강대상 구석에 문에 기대서 앉아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 시간에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넌 주의종이 되라.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로가 우리 교단 합동 측, 통합 측 같은 경우는 장로가 둘이잖아요. 말씀 잘하는 장로가 있고 또 헌법적으로 교회에 치리하는, 살림하는 장로가 있고. 그래서 나는 똑같은 장로지만 돈 버는 장로가 돼서 교회를 짓고 선교도 하고 그래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양어장을 나중에 졸업하고 양어장을 시작했죠. 양어장이요? 네. 물고기 키는. 아 그러세요? 자격증을 이제 고등학교 때 따가지고. 얼마나 하셨어요? 그럼 양어장을? 뭐 양어장 오래 안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그래가지고 의정부에 갔는데 딱 강남역에 내렸는데 강남버스 터미널에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포장마차에서 요기를 하고 보니까 의정부 가는 114번 버스가 있어요. 그냥 그것하고 그냥 의정부로 갔죠. 종장역에 내렸는데 갈 데가 또 없고. 그런데 그 포장마차에 또 요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 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일자리 찾으러 와주십니까? 그래서 어느 일자리도 찾아야 되고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인형공장님 사장이라는 인형공장. 그런데 그 인형공장을 따라갔어요. 어차피 자야 되고 딱 먹어야 되고 하니까. 가보니까 양비추 인형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공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양비추 인형? 양비추 인형.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이제 거처를 주려고 보니까 방이 없어. 막 가출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연탄 창고 하나를 주더라고. 여기를 뭐 대충 고쳐서 쓰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주머니에 돈 있는 거 가지고 가서 장판 쟤가지고 장판 깔고 벽에 대배하고 앞에 커튼 치고 뭐 이랬더니 아주 호텔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따라서 산에 기도하러 가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간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 반복되니까 따라가자고. 그 후라시 하나씩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산 기도 가면 같이 억울려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니까 후라시 하나 주면서 너는 여기서 기도해. 그 깜깜한 산에. 오 무서워. 그래서 그 삼각산이 아주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몰라. 그냥 주변에 사방이 깜깜하고 후라시 들고 있는 나만 밝으니까. 거기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장로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최선생이 여기서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부흥회 때 은혜 받았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안경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안경을 벗겨달라고. 아주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썼다 벗었다 할 정도인데. 공부를 많이 하려면 이 안경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산에서 기도하고는 탁 부러뜨리고 내려왔죠. 그런데 거리감이 있잖아 약간씩. 그런데 이제 차츰 차츰 좋아지더라. 그때 이후부터는 안경을 안 쓰게 되셨군요. 안경을 안 씁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노안이 왔는데 1.0, 0.9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했죠. 그래서 첫 학기 등록금을 가지고 내가 그 장로님이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등록금을 집에서 대준 적이 없죠. 그만큼 열심히 하셔서 또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열심히도 했겠지만 또 돕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신해산이라고 별내면. 그 별내면 남양주 별내면에 가면 신해산. 그 당시 조준상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늘 가서 기도하라고 등록금이 낼 때 되면 항상 가서 기도했지. 등록금 달라고. 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책임져라. 책임져라. 그런데 한 번은 딱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 한 2천 명이 함께 쫙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두리번 그리더니 나를 딱 붙들었어. 오 반갑다고. 그래서 왜요? 혹시 학생 아닙니까? 입맞다고. 제가 돈이 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모르고 N손이 모르게 이렇게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돈을 주고 싶다고. 학비를 대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 번호하고 이름하고 가르쳐줬더니 등록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등록금 달라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응답은 없었는데. 그 사람은 응답을 받은 거지. 그 사람은 자기 기도 중에 내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금이 한 번 해결되고. 와 너무 신기하네요.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의정부에 있는데 그 집사 하나가 그거를 해요. 큰 저수지 한 4만 평 정도 되는 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해. 그러니까 고기를 사다가 넣어야 되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양의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올라가서 COD, BOD 폐하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는 고기 기르기에 너무 적합한. 그래서 내가 그 집사 보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르니까 전사사님이 좀 이걸 잘 만들어서 저 장인이 부자니까 거기 한 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강남 대치동에 가서 보니까 낚시 만드는 회사의 회장님이시요. 어머, 하필 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사업계획서를 보더니 한 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그물 가두리를 쇳파이프에다가 드럼통을 띄우고 그물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잉어 새끼를 갖다가 넣었죠. 넣어서 보니까 큰 것들은 좋은 것들은 팔고 잘 안 끄는 것들은 집어넣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그 집사가 전사사님이 뭘 한 번 도와줄까. 너무 애쓰지 말고 등록금 한 번만 대줘. 야, 그래서 등록금을 또 거기서 대주셨구나. 아버지는 호적 파가라고 그러니까. 왜그러면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는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 간다니까 호적 파가라고. 또 돈 10원도 대주지 않았고 그냥. 근데 신학, 대학 졸업할 때 아버지 오시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동생들하고. 그래서 이제 입었던 가운을 입혀드리니까. 오시더라고요.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장남이니까. 근데 그냥 자기는 받아들이기 힘든 게 신앙을. 근데 아들이 저래 좋다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돈이 한 50만 원이 모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천에서 전도사로 일할 텐데. 뭔 사람이 안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신가 보다 그랬더니. 기도 끝나자마자 불러. 그랬더니. 혹시 뭐 학교 다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학교 다닌다고 그랬더니. 제가 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하게 저는 지금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한 50만 원이 모자라는데. 그거 놓고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고. 이것도 놓고 보태 쓰세요. 그래 놓고는 받아서 할 수 없이 받았는데. 교육학교 선생님 보고 이제 애들을 가르치라고 하고. 그 사람 따라 내려갔더니. 그 시장통이다 보니까. 그 사람은 보이질 않아 어디 갔는지. 올라와가지고 봉투를 열어보니. 부천인데 성남 농협은행. 수표가 다섯 장 딱 들어서 50만 원.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그게 생활이니까. 우리 사모도 널 보고 같이. 살아오다 보니까. 그냥 감사하지. 지금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 나도 이제 구령포에서. 교회를 통합시켰거든요. 내가 가니깐. 교회가 두나치더라고 마을 하네. 그런데 바닷가니까. 바로 도로가 있고 바단대.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쪽 교회가. 내가 가는 교회가 그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거예요. 장로님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통합시키고 가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나의 마음속에 통합하라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그 외 목사님 장로님들 불러놓아가지고 같이 이제 모여서 의논을 했죠. 장로님들이 교회를 깼기 때문에 이거는 장로님들 살아계실 때 합치지 못하면 못 합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나 만들십시다. 그래서 양쪽에서 합의가 돼가지고 우리 장길영생교회는 또 팔고 이 위에 장길교회도 팔고 수양관으로. 바닷가니까. 그래서 수양관으로 팔고 대신 판 돈으로 교회를 하나 땅을 사가지고 짓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고 내가 이제 사임을 하고 또 그 목사님은 두 달 있다가 10월달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올라왔어.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이제 거기를 맡아서 새로 계신. 다른 노예에서. 다른 노예에서. 같은 교단이지만 같은 노예에서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지. 지금 장길 가면 장길교회 2층으로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흥회도 한번 하고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걸 다 저 옆에 있는 교회랑 합칠 생각을 또 하시고 그걸 기도로 또 품고 행동으로 또 옮기셨잖아요. 교회가 깨지기는 쉬워도 깨진 교회가 다시 합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경북에서는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가 합쳐진 교회가 너무나도 은혜롭잖아요. 네 오늘 내 삶에 만나 강릉 흥광 장로교회 최우재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릉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아니 고향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죽게 알았는데 그래도 나는 고향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노세에 지고 하니까 또 내가 그런 목회를 양로 목회를 노인들 섬기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럼 고향에 가면 내가 도울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고는 다 정리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럼 오셔서 또 지역을 위한 사역이나 이런 걸 또 하신 게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오니까. 그래서 이제 주문진이 고향이다 보니까 주문진 순복음 교회 가서 방주 목사님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옆에 침례교회 김종인 목사님 오시기 전에 다른 목사님이 계실 때 거기 가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아니 어느 날 새벽에 가서 기도를 너무 크게 했더니 뛰어와서 기도 좀 조용히 하라고 이제 단일 목사님이 그랬겠지만 자꾸 이제 또 아니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아니 빨리 가시라고 자꾸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사역지를 달라고 그래서 개척을 마음에 먹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교회를 주십시오 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방 세 칸짜리 화장실 두 개짜리 건물을 주세요 그래서 큰 방은 교회로 쓰고 작은 방은 사택으로 쓰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신사분이 나타났어 뭐 나도 꿈을 그렇게 아주 자주 꾸는 건 아닌데 그분이 아니 아니 내 소원이 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따라오라 그랬어 꿈 속에서 그냥 한번 따라갔다 근데 2층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그냥 쓰라고 그래서 꿈을 깼어요 그래서 이 꿈이 무슨 꿈인가 그래서 강릉 한사랑교회 이 옥지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걸 꿈 건데 이 꿈이 좋은 꿈이야 나쁜 꿈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좋은 꿈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거처를 주시려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3, 4일 정도 지났는데 노회장님이 잘 나왔어요 아니 목사님 한 번 모시고 강릉 가니까 식당 예약 좀 하자고 그래서 거기다 장소를 만들었더니 이 건물을 샀던 목사님이 인천 흥광교회 목사님이 같이 온 거야 총회 목사님이니까 인사하고 목사님이 여기도 수영관을 산 거야 아 근데 인천에서 사람을 보내야 되면 관리하는 거 어떻게 불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참 이 건물을 관리하면 좋겠다 아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노회장님이 아니 지금 목사님 지금 최우주 목사가 교회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냥 쓰세요 뭐 전기세 뭐 기름값 이런 거는 다 교회 필요한 것들은 뭐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목사님은 그냥 여기서 목회하시고 우리가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올 때만 자리를 비워주세요 그래서 있게 된 지가 벌써 16년이 됐어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그 꿈대로 어찌 됐끔 가네 네 노예 식구들은 사람이 안 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가 봐요 와 그렇게 되셨을까 그래서 지금 그 교회를 그 위에는 강릉흥광교회 수영관이라고 써있지만 내가 강릉교회라고 흥광교회라고 해서 가라시 간판을 붙이고 교회를 하고 있죠 그럼 사택도 이제 거기에서 네 건물이 213평인데 건물이 2동이라 40평짜리가 1, 2층이 방이 12개 이쪽에는 이제 1층은 식당 2층은 예배당 창고 있고 밑에 있는 사무실 건물이죠 그걸 그냥 하나님 은혜로 쓰고 있죠 진짜 감사하네요 어려울 때도 와 감사하네요 진짜 돈 한 푼 안 내고 와 와 정말 다 예비해 두셨네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이 큰 교회가 왜 목사님 관리비를 안 지냐 생활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고 내가 여기 목회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오늘날 내 친구 목사가 서울에서 전학 온 거야 야 우리 교회 부흥회 그 인천흥광교회 장호기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를 오셨는데 설교 시간에 간증하는데 너 만난 거 이야기하더라 아하 그래? 이야 그래서 너무 기쁘다 야 대학 온 동기인데 그 목사님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전화 처음엔 수양관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고 싶잖아요 목사님 아는 사람들이 강릉의 수양관을 샀다니까 너도 나도 수련회 오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수련회 올 때마다 오는 교회에 인원이 몇 명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고 어떻게 장단점이 있더라 다 이걸 메모해가지고 만들어서 등기로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누가 이런 거 시키지 않았는데 왜 이걸 하시냐고 다시는 하지 마세요 교회 앞에 광고를 했어요 강릉에 놀러가게 되면 다른 호텔이나 모텔에 가서 자고 수양관에 가서 목사님 가서 인사하고 오지 가서 수양관이 교회 수양관이라 그래도 거기 가서 목사님 귀찮게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까지 성도들이 와서 귀찮게 한 적이 있죠 정말 어려울 때 잘 쓰고 있죠 그 자체가 감사하지 그래서 권사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을 내가 쇠를 내가지고 쓴다 그러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있는 것만에 너무 감사하다 진짜 그러시겠어요 네 감사한 일이네요 목사님께서도 특별한 재능이 있으시다고 그걸 또 이제 주일학교나 이럴 때 또 활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림을 좀 그리신다고요? 아버지는 집안이 내력이 족보에 보면 이제 해주체시 종손 족보에 보면 거의 이제 문인이 많아요 글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너도 이제 판검사가 되라 이런 주문이 많았지 어릴 때 그게 스트레스 그래서 괜히 어긋장 피우고 공부도 안 하고 낙서하고 그랬는데 마침 이제 동네 화가가 한 명 있는 바람에 그 화가한테 놀라가면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나중에 그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는 도안을 그런데 똑같이 그리는 법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림이 자꾸 느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초등학교 때 내가 나름대로 나오는 사람을 설정해가지고 만화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철인 28호가 있었고 아톰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주제로 해서 내가 한 6페이지 정도 해서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친구들하고는 뭐 전혀 왕래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런 그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전혀 다른 사역을 못 하는 일에서 쓰다 보니까 이게 뭐 제대로 써먹겠나 싶은데 주일학교 공과를 만들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편지를 쓰고 자료 만드는데 그림이 사파가 그려지더라고요 전두지 만들 때도 그림을 활용하셨다고요? 그림을 그래서 그 전두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전두 방법이 있지만 아이들이 일단 뭘 집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머리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A4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을 색칠할 수 있도록 그려서 그러면 그 색칠한 것 중에 가장 예쁘게 칠해온 것은 상을 주는 이런 해서 학교 두 군데를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 가져가고 부모들도 달라고 그러고 왜 부모들을 왜 가져오라고? 자기들 뭐 손자, 선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두지가요? 전두지가요 교회 다 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그 전두지 가지고 이제 그림을 색칠해가지고 온 아이들이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축일학교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재미가 들려서 몇 번 반복해서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요술풍선을 배워서 요술풍선을 부르기도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좀 아이들이 진짜 좋아했겠네요 그럼 요술풍선 부러서 또 만들어주고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지 뭐 한 손에 보통 뭐 서너 개씩 들고 가니까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잘 안 부르는 찬양이에요 어떤 거요? 보통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늘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어떤 건데요? 293장 천국에서 만나보죠 장례식 찬양이에요 근데 그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소망이죠 다 거기 와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계속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마음에서 장례식이 아니더라도 계속 여기 와서 장례를 몇 번 치러 여러 명을 하나님한테 보내는 거지 그렇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고요 좋아하는 성경구절 있으신가요? 전 장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대주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왜 그러냐면 제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경찰 병원에 누워있을 때 꼼짝을 못하잖아요 전투경찰 가서 다쳐놓으니까 그런데 누워있는 동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할머니 전도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더니 예배를 드리고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의사도 만들었고 간호사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 아는데 어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 근데 왜 내가 담당 주치의를 전도할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담당 주치의를 전도하고 또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소원해서 내가 돈 버는 장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장로가 설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동기가 목사님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실질한 건 보면 저도 이제 올해 35년째지만 말씀을 다른 목사님의 좋은 설교 좋은 자료 접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은데 가장 목회자들이 넘어지기 쉬운 부분은 다른 사람 거를 잘 이용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좋은 여건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기도를 덜 하게 되고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덜 하게 되고 또 성경을 연구를 덜 하게 되고 그래서 좀 기도하고 말씀을 또 말씀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늘 강릉흥광장로교회 최우재 목사님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어떠한 메시지가 있으시겠지 또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채워달라고 또 간구하는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목사님의 일생의 이야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또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뤄지길 소망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흥광장로교회 최우재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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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